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이 40대 중반에 어떤 행운이 큰 행운이 한번 올 거예요 전체적인 운 와이스나 이분이 지금 43세가 되면서부터 3제가 들어요 명리학적으로 풀어보자면 강아지였어요 국내 최초 전생을 보면서 미래를 이어나는 35년차 비구니 스님이 등장했다 경국 성주의 스님 천군만마입니다 연불 들은 새를 실제 하늘로 방생하면 다른 곳에서 해결 못한 소원이 아무튼 희한하게 이루어집니다 천군만마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살다 살다 전생을 보는 비구니 스님을 이렇게 실제로 영접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그럼요 전생 없이 어떻게 금생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후생이나 현세에 저희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스님? 인간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겠지만 반드시 그 과부는 받게 되어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연불 들은 새에 하늘로 방생한 장면이 나가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게 소원을 이루게 하는 비법 중에 하나잖아요 비방법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스님? 비방법이라고 굳이 이름을 짓는다면 뭐 합격문서 합격통지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합격통지서 비방법으로 저희가 쉽게 말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합격통지서를 받은 것처럼 아무튼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시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사람마다 각가지 소원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뭐 집을 매매하고 싶다 네 아니면 난 뭐 결혼을 하고 싶다 네 아니면 난 뭐 어디 승진을 하고 싶다 취직을 하고 싶다 네 이럴 때 그 소원을 이제 단계별로 하는 기도법이 따로 있어요 네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소원을 그 물론 사람의 언어로 같이 연불을 하지는 않지만 그 새의 언어로 진희들도 막 연불을 한답니다 네 저희가 예불을 하고 있으면 아 불경을 들은 연불을 들은 새죠? 네네 그렇죠 진희들도 기도를 막 해요 이제 그런 내공이 쌓인 애기들을 네 저희가 기도 끝에 이제 방생을 하면서 네 이제 소원을 빌어서 하는 거죠 아 스님과 동거동락하는 새를 직접 방생한다는 소리죠? 너무나 특이하고요 앞으로 좋은 활약으로 만인의 천군만마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주에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씨 남자 네 86년에 태어나셨고요 86년이요? 네 3월 9일 생이에요 이분의 성정은 극과 극을 달리는 성정이거든요 좋을 때는 참 좋고 아주 안 좋을 때는 좀 과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 사람 아주 외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올해 들어서 대운이 바뀌었어요 대운이라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운인데요 네 그래서 조금 대운이 바뀔 때는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주의가 흔들리고 안정적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희신이냐 귀신이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좋게 나눠지느냐 나쁘게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움직이고 생산하는 그런 해운입니다 뭘 생산해요? 의식주의 형편이 나아지고요 네 자신감도 넘치고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생산이나 말에 자식운도 포함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분은 자식운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일 쪽으로 승진 및 발탁되고 하는 일이 늘고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이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운입니다 마음도 좋고 이 사람 성격도 여리고 좋네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좋아하고 유머와 재치가 좀 있고 이분은 7, 8세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수 7, 8세의 낙상수를 조심해야 되고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고요 12, 3세, 12, 3세 하여튼 10대 중반에 혈혈단신 홀로대라고 가 있어요 혈혈단신 홀로? 네, 그런데 굉장히 그런 쪽으로 볼 때는 가족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합니까? 네, 가족 운이 약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운세는 나이가 들수록 운세가 호전되는 대기만성형의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호전이 돼요? 네 초년에는 산전수전 가장 고생 다하고 사랑하는 육친, 즉 부모 형제 네 또 정든 땅을 이별하고 타관 땅에서 자수성가해서 눈물로 자수성가하라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에 어떤 큰 행운이 한번 올 거예요 이 행운을 잘 잡으면 과거의 각종 어려움과 쓰라림의 결과물이니 이 40대 중반에 오는 운을 잘 잡아라 전체적인 운은 와이스나 이분이 지금 43세가 되면서부터 3제가 들어요 네 3제가 들고 42살에도 육회살 때문에 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44살에도 즉, 2029년에도 육파 3제가 들어서 안 되고 45살에도 3제가 들어서 안 돼 이 기간에 복을 잘 닦으면 3제 중에도 3제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3제 때 결혼하고 3제 때 건물 사고 하는 분도 많아요 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지금 운은 와 있거든요 마음 중반에 이 운 잘 잡으려면 복도 많이 짚고 많이 이렇게 좀 마음씀을 잘해서 이걸 잘 넘기면 오히려 제안과 축복은 둘이 아니에요 이런 제안이 온다고 해서 제안을 내가 맞으면 되겠어요 제안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현실화시키지 말고 피해가는 극복해가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제안을 축복으로 바꾸는 좀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주특기이신 전생을 좀 엿들어 보자면 어떻게 보이세요? 명리학적으로 풀어보자면 강아지였어요 강아지요? 왜 강아지로 보이세요? 이분은 보면 전생의 록을 보자면 네 개로 태어나서 사람을 구해준 공덕으로 네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다음 세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생에도 사람이었는데 다음 세상에도 사람 몸 받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잘 닦으면서 사람 몸 받아요 하지만 다시 사람 몸을 받더라도 지금보다 현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상품 상생과 중품 중생과 하품 하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닦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금생에 살면서 육친과의 그런 쓰라린 고통을 맛보기는 하지만 그걸 잘 이겨내고 잘 닦아 나가면 다음 생에는 더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은 가수 박군 씨라고 한잔에 불러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잔에 한잔에 불교 행사에도 초청 많이 받으시는 유명한 가수시거든요 네 이분이 종교가 있나요? 이분이 무속신앙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같은 업종 무 땅 선생님이 찍으셨거든요 점사 실제 보는 거를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왜요? 점집에 가도 좋습니다마는 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보는 것도 자기 인생에 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조언이시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